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이야 동영상 아, 그건 트릭킹이라고 그래요. 트릭킹. 어, 드래퍼가 전부를 일부 산에 가라는 사람 그래서 조금은 괜찮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아, 춤에 속으로 아, 우선이 미어 오, 쌀 프론티아트 오, 쌀에 오, 쌀에 이거 나가다 보니까 오, 쌀 프론티아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더 맑은 태양 너차 마른 낙다 폭풍우 진한 불어덕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 눈이 짓는다 맨날 수는 내 눈이 짓는다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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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 안경을 써야되고 안경을 써야되고 보르다가 찾아온 내 그 집안 들다보면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지며 돌아서네 그 집안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도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썩이네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 그 집안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 집안은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안은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 집안은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써리네 그 집안 그 집안은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